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어떤 또 하드한 것들을 만나게 되려나 이 핫 이 하측민들을 말이지 하 정말 캐리 해주기도 힘든 다시 태어났더니 내가 하측민인 건에 관하여 뭐야 바로 풀메이크업이야 사라이님 땀이 너무 땀이 왜 이렇게 많이 흐르셨어요 아 어떡해 아 정말 바로 큐 들어가야 되니까 빠르게 지금 풀메이크업할게요 뼈는 평편없는 풍풍이라 인사하겠어요 오라버니 전 지옥에서 돌아온 죄인이라고 해요 항상 정신에 집중하세요 이제 왕자님 왕자님 어디 계실까요 나의 왕자님 아 내가 아랫것들이 되다니 진짜 저 글린 여자? 요즘에 그나저나 진이 좋긴 좋은가봐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진 카자마만 하네 두개의 길 그 사이로 정리하겠습니다 미니언들이 살석되었습니다 쥐 뭐하는거야 쥐 뭐하는거야 아니 왕자님 네 팀 아 쥐 왕자님들은 이래서 곤란하다니깐 어리석은 놈들 흐어 둠 좋아 초반 딜교 너무 좋아 흐어 흐어 어 어우 아 아니야 뉴리 1. 2. 2. 3. 3. 4. 잡았으면 된거야! 5. 5. 아니... 나는 얘네들을 때리려고... 내가 맞아주려고 한게 아니라 저기 물음표 쳐가지고 저거 그 뭐야 이모티콘 하느라 그랬어 이거는! 나도 정당해! 어쩔 수 없었어 리액션이 있었어 리액션이 나이스! 왜 이렇게 잘해 이건 진짜 근데 2부터 찍어야겠다 얘는 너무 세다 헉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글쎄 아 진짜 왜 이렇게 저거 저 진짜란거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아니 근데 저거 G 이렇게 마크 있는 거 저거 독댐 없어요? 분명히 얘 죽을 뻔했는데 왜 안 죽지? 왕자랑 시녀랑 사이가 좋네요 왕자님만 당하면 뻘쭘할까봐 똑같이 당해주네 아니 이새끼! 지나가요 어? 흔들리지 말아요 됐어 이득 봤어 나이스 개이들 이것도 왜 이렇게 무리하지 여기 가서 쟨을 했냐면 쟨애들 보니까 딜싸움에서 우리가 더 우위야 1. 공주 아니 오늘은 다 잘 하는거지 톱도 잘 하고 서포도 잘 하고 저 서폰년 존나했네 진짜 뭐야 이거 갑자기 곰 왜이래 아까 초반에 이겼는데 도망기가 안돼 이 이상 크면 나이스 1테이킹 미쳤다 저거 뭐야 궁인가? 쌓아 쌓아 티리비 내꺼야 너같은 너하면 꼬라지 보니까 너한테는 안되겠어 내가 그냥 먹어야겠어 너 그냥 저기 스플릿 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어 알았지? 이건 명령이야 탑 100점 주고받은 시너전 기품옵군요 저런 땀샘 세라니 정말 이제 품격 떨어져요 저거 보라지 역시 킬은 내가 먹는게 맞았어 지금 잭스만 아니면 우리 다 잘해 잭스가 문제야 나 저 릿인 좀 치는데? 와 진짜 미인신 요네 왜 0-0-0이냐 왕장양 제발 부디 옥채를 보존하시옵소서 이색키 반드시 잡아야 돼 됐어 소포도 하나 주고 잘 큰 미신 줬어 제발 빼 제발 제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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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